싱크에어 언박싱 RV50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바티비입니다 오늘은 웨이코스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로봇청소기 싱크에어 RV50 언박싱을 진행해보겠습니다 1999년 창립한 웨이코스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싱크에어라는 로봇청소기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그 첫번째 모델 RV50, RV50 저희 로바티비에서 최초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맨 위에 있는 박스부터 개봉해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가 보이는데요 사용하시기전에 설명서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아 정품인증 딱지네요 다음은 물걸레판과 물걸레를 뜯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물통은 본체 내부에 있는것 같습니다 여분의 물걸레도 들어있네요 구성품이 풍부한것 같습니다 필터가 여유분으로 두개가 있구요 이건 충전기 밑에 붙이는 미끄럼 방지용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는 두개는 끼우고 나머지 여유분 두개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드라이버도 같이 들어있었구요 다음은 어댑터를 볼까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충전대를 뜯어보겠습니다 비닐을 벗겨주고 밑에 뚜껑을 열어서 저렇게 어댑터를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로봇청소기 본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디자인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범퍼보호 스펀지를 빼주고 뚜껑을 열어보면 특이한 점은 보안 내비게이션 카메라가 있는데요 어플에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촬영과 녹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카메라 커버도 있습니다 먼지통으로 넘어가서 먼지통은 물통과 함께 있는 구조구요 저 구멍으로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필터는 그냥 잡아서 빼면 되는데 3중으로 되어 있고 H13등급 헤파필터에서 이세먼지를 99.95%를 걸러줍니다 로봇청소기 현존 거의 최고 등급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청소형 솔도 옆에 붙어있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면 저 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면 저 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뒤집지 않아도 탈착이 가능합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전원 버튼, 홈 버튼이 있구요 보안 내비게이션 카메라도 있고 LDS를 보면 레이저 파트와 카메라 파트가 있는데 LDS가 360도 회전하면서 레이저를 쏴주면 카메라가 거리를 읽어서 맵핑을 하는 방식입니다 옆에는 벽감지 센서와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스피커홀과 통풍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을 한번 볼까요 앞바퀴이 빠지지 않네요 사이드 브러쉬는 양쪽에 달려있어서 더 넓은 범위를 모을 수 있을 것 같구요 바닥감지 센서 4개와 바퀴가 있고 충전극도 있습니다 메인 브러쉬 커버를 빼보면 메인 브러쉬가 나오는데요 메인 브러쉬는 옆이 분리가 돼서 머리카락 등을 빼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시크웨어 RV50을 시작합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계속합니다 청소를 계속합니다 청소를 잠시 멈춥니다 전원이 꺼집니다 시크웨어 RV50을 시작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잠시 멈춥니다 충전을 위해 포부로 이동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성품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웨이코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로봇 청소기 싱크웨어 RV50 언박싱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리뷰 2탄 앱 기능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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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